자 여기는 잠시만요 여기 있어요? 네 차도 빠져있는데 두가 오다 오면 다 안해져요 네 차길 두고 가셨어요 네 차길 두고 가고 네 차길 두고 가고 네 차길 두고 가고 여기는 청학동 선천서당 입구에 왔습니다. 오늘 제2회 대한민국 중고대 소리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KBS에서 녹화방송도 하는군요. 우리가 타고 갈 셔틀버스입니다. 마차 박물관 아이고 마차 박물관 처음 타보네 우리 마차 박물관 오연 선생님 어때요? 소감이 아우 너무 좋아요 덥지도 않고 진짜 이렇게 나온게 참 잘했다고 생각하구요 저는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하고 피곤하지 않았나요? 아우 기분이 좋아서 나를 깎아서 피곤한걸 못 느낍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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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현장 여기도 좋고 물도 맑고 오늘 체험학습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감사합니다. 오늘 체험학습 확실하게 하러 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다가 덕분에 너무 좋은데 와서 행복하고 좋아요. 오늘도 국악소리 제대로 체험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행복하게 재미있게 즐기다 가는 거죠. 선글라스를 낀 우리 지연아 교사님 어떻게 소감을 주셨습니까? 우선은 공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바람도 너무 선선해서 오늘 날씨 굉장히 딱인 것 같습니다. 어리들 오세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이게 무슨 차죠? 마차. 마차인데요. 정홍이 마차. 정홍이 마차. 정홍이 마차. 선생님 어디서 오셨나요? 네 청주 명품 스피치 학원에서 온 김혁미입니다. 소감을 말씀 좀 해주세요. 공기도 너무 좋고요. 아니 여기 국악 한마당 축제에요? 한소리 배워서 올 거 잘못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배우면 됩니다. 여기서 배우면 될까요? 직속에서? 네. 알겠습니다. 한소리 하고 가고 싶은데요. 오늘 또 우리 명품 스피치 말 잘하는 우리 선생님들 오늘 또 말로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화이팅 한번 해줘주세요. 화이팅 한번 해줘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선생님 어디서 오셨나요? 청주에서 왔습니다. 아 청주. 아 멀리서 오셨군요. 아 여긴데요. 아 여기에? 여기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판소리 데이 나왔습니다. 아 오늘 추천하세요? 네. 그러면 뭐 남도 미녀 경기미녀 뭐 다. 남도 미녀. 남도 미녀. 판소리 쪽인가요? 네. 한마디 좀 잠깐 보여주세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아싸. 을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을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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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나 내 사랑이야. 이이이이이이이 내 사랑이로다. 을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 진행 학생. 정말 멋있네요. 오늘 어떤 진행 맡고 계세요? 마차. 마차 담당이시군요. 마차. 기사님. 기사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 마차 기사님. 잘 좀 부탁합니다. 안전 운전 좀 부탁합니다. 혹시 길이 가다가 험하지 않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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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른 가야겠네. 몇 년 경험 할 수 있습니까? 몇 년 운전 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0년에 나오네요. 30년을. 30년을 했습니까? 그럼 믿고 우리 타고 와도 되겠네요. 화이팅. 화이팅 한 번 해주세요. 화이팅. 맞춰. 우리 기사 안 하세요. 우리 기사 안 하세요. 우리 기사 안 하세요. 우리 진행윤 학생 오늘 어디로 안내하고 계실까요? 서촌서당. 오늘 행사가 뭐뭐가 있나요? 예민하시고 얼굴 좀 보여주세요. 서촌서당 1부, 2부, 3부가 있죠? 잠깐 안내 좀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한테. 오시는 분들 한테. 1부가 학생들이 하죠? 2부가 일반인 하고, 3부는 3시에 뭐가 있나요? 본사원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곳에서 후원을 하네요. 한국판소리 보존협회에서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한국판소리 보존회 충북지회, 신선마을 평촌서당, 충북교육청, 충북도청, 진천군, 진천문화원, 후원을 많은 군데서 해주고 있군요. 저 후원업체에 박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 아주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네? 서울에서 오셨나요?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네. 판소리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네. 판소리 때문에 왔어요. 한마디 좀 할 수 있나요? 여기서 판소리 못하죠. 그렇다고? 그리고 사모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선생님이시군요. 선생님이시군요. 선생님은 그럼 어느 쪽? 남도 경기민요원 쪽이신가요? 판소리 쪽에? 그럼 한마디 좀 할 수 있나요? 한마디만. 네? 네? 나중에 행사할 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탑승하신 건가요? 네. 출발할까요? 네. 출발해 주세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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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좀 찍어가야겠네요. 주변에 풍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방꽃들이 펴 있고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마차가 선천서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왜 함성을 지르고 그러세요? 엉덩이 다 깨지겠어. 엉덩이 다 깨지겠어. 네. 멋있습니다. 네. 선천서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풍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네. 남생 처음 타보는 경기 마차. 뭐라 그러죠 학생? 트랙터 마차. 네? 트랙터 마차. 트랙터 마차. 트랙터 마차. 트랙터 마차입니까? 아 트랙터 마차라고 그러네요. 트랙터 마차를 지금 타고 네. 예. 서천서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천서당으로. maarTan6 enzin 소리가 참 무릉차입니다. 핸드폰 소리가 너무 무릉차요 이 톡이 있네요 또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리 양보해야 될 것 같으나요? 우리 젊은 분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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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르신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아 아 이혼 주민들이시군요 네 네 아 걸어오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시는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출발하도 되겠네요 네 출발합니다 네 네 완전히 그 마차 분위기가 납니다 네 트랙성 마차 아 아 아 저번리 선천 청학동 서등 학당이 모임을 모이고 있습니다 네 청학동 마을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이 지금 우리를 맞아두고 있군요 아 정원이 참 아름다워요 아 모내기를 맞춘 놈들의 지금 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청학동 청학동 지금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청학동 주차장에 청학동 주차장에 clique에 나눠서 다시